안녕하세요. 밸러리아 TV 홈쇼핑 쇼호스트 노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숙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바로 추석 선물 세트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진열된 상품들을 보시고 어머 벌써 추석이네 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갤러리아 TV 홈쇼핑에선 여러분들의 추석 선물 고민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받는 분들의 마음까지 생각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된 게 선물 세트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명절 하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저희 갤러리아 TV 홈쇼핑과 함께 하시면 추석 선물 세트부터 가족과 드실 수 있는 먹거리까지 한 번에 원스톱 쇼핑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추석에 빠지지 않는 선물 세트죠. 바로 과일 선물 세트인데요. 먼저 과일 선물 세트 구성을 보시면 기본적인 사과, 배는 물론이고요. 캘리포니아산 한국 캠벨포도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과 선물 세트는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지 사과로 준비되어 있고요. 배 선물 세트는 한국에서 드시던 배와 같이 물도 많고 단맛도 아주 강한 아시안 신고 배와 함께 캘리포니아산 사과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캘리포니아산 캠벨포도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시면 아주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한국에서 먹던 포도 맛이 그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선물로 딱이고요. 쉬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는 요즘 최고의 제철 과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올 추석 선물은 뭘 어떻게 준비할까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쪽을 보시면은요. 와, 빛깔부터가 다르네요. 아주 붉은 선홍색깔 빛깔이 나는 정육 선물 세트인데요. 이번 정육 선물 세트는 갈비와 보신용 선물 세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갈비 선물 세트는 세 가지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갈비구이를 해드실 수 있는 생왕갈비와 생LA갈비 세트, 그리고 갈비찜과 구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생찜갈비와 생LA갈비 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너무 많아서 이거 부담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LA갈비로만 구성된 실속 LA갈비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몸보신 생각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신용 선물 세트가 있는데요. 보신용 선물 세트는 도가니와 우족 그리고 속고리까지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신용 선물 세트는요.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생각나실 때마다 국물을 뜨겁게 우려서 한 그릇 드시면 몸보신 확실히 되실 겁니다. 네, 갤러리와 TV 홈쇼핑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구성.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러한 구성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하게도요.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일 선물 세트 10세트를 사시면 한 세트를 덤으로 드리고요. 정육 선물 세트는 5세트만 사셔도 하나 더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과일 세트와 정육 세트 말고도요. 정말 여러 가지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국의 고유 과자인 한과부터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선물하면 좋겠죠. 복분자 세트, 또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정말 맛이 좋아 보이는데요. 부산 참굴비 세트, 그리고 포항 반건조 가자미 세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부님들에게 더 인기 있는 선물 세트가 있는데요. 댕기머리 샴푸 세트와 한국 도자기 젠 씻기 세트, 그리고 타올 세트와 글라스락 6종 세트가 있고요. 온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강 보조 식품까지. 정말 다양한 구성의 추석 선물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만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갤러리아 TV 홈쇼핑 추석 선물 세트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갤러리아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추석 선물 세트로 소중한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올 추석 선물을 갤러리아 TV 홈쇼핑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가격은 낮추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둘째, 다양한 덤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셋째, 우수 택배 회사인 로젠 택배와 제휴를 해서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 드리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상품은요, 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실 수 있는 먹거리 세트입니다. 명절인데 뭐 특별한 거 없을까 생각되지 않으세요? 추석에 차례를 지내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 할 수는 없고 일일이 준비하자니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세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쪽을 보시면요. 아주 신선하고 깔끔하고 맛깔스럽게 준비되어 있는 사시미 세트가 있는데요. 추석 때 집으로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양을 구입을 하기 위해선 가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갤러리아 TV 홈쇼핑에선 정말 정직한 가격과 품질로 믿을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명절 때 차례 음식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음식들이 많죠? 하지만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갤러리아 TV 홈쇼핑에 주문만 하시면 집에서 하신 것보다 더 정성스럽고 맛있게 준비한 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갤러리아 TV 홈쇼핑에서 추천해드리는 추석 선물 세트.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실 텐데요. 이번 추석엔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께 추석 선물 세트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해본다면 고마움 또한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런데 혹시 멀리 계시거나 바빠서 직접 찾아뵙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상품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하시고요.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함을 적어주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배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석 선물 세트를 소개하다 보니까 정말 추석 때 선물해야 할 분들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이번 추석엔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께 갤러리아 TV 홈쇼핑에서 준비한 추석 선물 세트로 꼭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푸짐한 추석 선물 세트와 함께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